안녕하세요 은사퍼리입니다 오늘은 하렁베이 1일쿠어를 가는 날인데 킥업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었네 근데 이분 언제 온 거지?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늘 몇 사람 가고 있어요? 바스와 옷? 옷? 네 70만원 많이 가구나 하렁베이까지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2시간 반이면 간답니다 전에는 4시간 정도 걸렸대요 계기사도 한번 들리고 배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배 탈지 궁금하네요 오 이 배인가 보네 그래도 다른 배보다는 괜찮네 베지테리언부터 태어네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네요 이게 베트남 20만동에 나와있는 동물이네요 폭력해방을 보고 와서 그런지 여기는 작아보이네 1000말 gear 동물들 잠시 사과 논문은 뜬금없이 타이타니크라 좋은데 흔들리지도 않고 잘 가고 있네 가짜 핸들도 있구나 어.. 저까지 올라가야 돼? 승솥 동굴로 가고 있어 이제 동굴이 지겹다 왠지 폭냐에서도 다크 케이브나 폭냐 케이브 같으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좁은 공간에서 빵구 켰어 동굴 안은 굉장히 습해가지고 덥네요 오.. 동굴 안에도 불을 켜놨어? 코로나 전에는 중국사람들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 중국 국경을 막아놔 가지고 중국사람들이 안보이네요 야.. 너 동굴이랑 다를건 없네요 왠지 사람이 많다는 것 뿐 이제 죽겠어 코로나 걸릴 것 같은데 힘이 없네요 원숭이 있네 하하.. 내려주나요 하하.. 내려주나요 하하.. 내려주나요 하하.. 하하.. 챙길거 다 챙겨가네 하하.. 하하.. 산에 올라갔던 사람 중에는 제일 먼저 내려온 것 같아요 하하.. 죽을 것 같다 진짜 동굴이 한 번 더 있대 카약 탈지 아니면 대나무 보트 탈지 모르래요 힘 없으니까 대나무 보트 타야겠네 오.. 진짜 뜨겁다 아저씨 애심히 노을 줬는데 바위 밑으로 들어가려나봐 루온 동굴이라고 적혀있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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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안으로 진입 오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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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수영하면 재밌겠는데 대나무 배인줄 알았더니 다른배네요 다른배네요 저는 일일투어인데도 굉장히 루즈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싶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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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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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면서 즐길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망볼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오오.. 어디 가입니까? 인디아 제 이름은 아비샤입니다 아비샤? 아비샤 아비샤 안녕하세용 반가워요 이 사람도 혼자 베트남 여행 왔네 나 또 혼혈인 줄 아나 봐 같이 사진 찍자네 안녕 친구 안녕 친구들 다 온 것 같아 15분 올라온 것 같은데 좋네 35살 믿어? 아니 아니 25살 내가 너의 secret 인도가 안 위험하대 인도 한번 가야겠는데 할머니 올라와서 학습 차 줬구나 예 인도에 언어가 되게 많네 1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영어랑 힌두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한국은 왜 좋아했어? 한국사람 좋아해 귀여워 한국사람 귀여워서? 네 우리 오빠 귀여워 하하하하 제가 너는 혼자서 봤을때 그래서 나는 내가 solo 여행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러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외로워 보였나 봐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여기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하네 다 하네 뱅골이 뱅골이 웨스트 뱅골 콜카타 하우라 너는 뱅골이잖아 아니 나는 뱅골이잖아 한국사람 그래서 나는 마하라스타라 우리 기본적으로 마하라스타라 한국어 한국어로 어우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락이 지나면 위에서 주변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비행기 일종일 못합니다. 웬납에 비행기를 일종일까? 웬납에 비행기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웬납에 비행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자 잘자 굿나잇 굿나잇 mientras 가까이 왔었으니까 8시간 남았다 지금 몸도 아프고 코로나인 것 같은데 약국 걸려야겠다 이거 마지막이네 가서 가야겠다 바이 여기 가야겠다 안녕 약국 가려고 내렸습니다 이거 코? 문자 찾아 헤맸는데 발견했네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도 저보고 베트남 사람 같다네요 여기 양이 줄지 않네 아마 이거 가게 사들때 없음 와가지고 많이 준 것 같은데 외국에 이 가방 물어본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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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베이 UCLA 학생인데 졸업하고 국제변화사 할거래요 오늘은 외국분들이 말을 많이 걸어주네요 덕분에 구독자도 조금 늘었습니다 빨리 가서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